뉴스 파이팅 이어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가 왔습니다. 뉴스 오왓 우영 멋있고 듬직하고 똑똑하고 쓰리고 뉴스자키 이유영 아나운서와 유스와스영 함께합니다. 이유영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유영입니다. 네. 오늘 뜨거운 이슈 신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오늘 위중교사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인데요. 이 사건 간략하게 소개해볼까요? 네.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심 선고를 앞둔 위중교사 사건 2002년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특혜 분양 의혹을 파헤처란 KBS PD에게 검사를 사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법원이 2년 뒤에 벌금 150만 원을 확정을 했는데요. 이 사건은 16년 뒤인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수면 위로 다시 떠오릅니다. 토론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 말한 건데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차 기소했는데 이 대표는 억울함으로 호소하면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직접 전화해서 증언을 요청을 합니다. 검찰은 김 씨 증언이 이 대표의 최종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 김 씨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과거의 거짓말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2018년 TV 후보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다시 또 이 재판에 시작이 됐는데 이번 재판 당사자들의 주장 어떤가요? 일단 검찰은 김 씨가 현직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요구에 압박감을 느껴서 재판에서 위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김 씨의 거짓 증언 이후 이 대표가 관련 혐의를 받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더 가중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씨가 원하는 진술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던 데다 해당 증언이 재판 쟁점으로 꼽히지도 않아서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반박을 합니다. 김진성 씨는 재판이 시작된 뒤로부터 줄곧 위증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위증을 부탁한 거로 지목된 이 대표만 처벌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 기수라는 게 있는데요. 범죄가 딱 마무리되면 그 결론과는 상관없이 기수가 되는 겁니다. 민주당 당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연이어 중형선거로 당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전현직 비명계도 바로 움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비명계 현역 의원은 위증교사 1심 맞아 금고형이 나오면 친명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이대로 괜찮겠냐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당 지도부는 연일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엄호에 나선 상황이고요. 이 대표가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 위증교사 1심에서 벌금형이나 무죄를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이후 당내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수습하고 여권을 향해 투쟁 강도로 높이는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측근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한 위증교사 사건 수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법조계에서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한 위증교사 사건과 그리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사건 구조와 주요 관계자 증언, 높은 지위를 이용한 증언 압박 방식이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김 전 원장 재판과 관련한 위증교사 사건의 유무죄 판단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김 씨에 관한 위증교사 재판 결과도 당사자들에게 불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남은 수사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재판 소식은 또 내일 전해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 소식은 대통령 관련 소식인데요. 먼저 대통령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졌는데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통화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신 실장이 연합뉴스티비에 출연해서 양정성이 통화할 때 바로 옆에서 배석을 했다라고 하면서 취임 전 얼른 만나자는 말을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서너 차례 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다만 그 뒤로 트럼프 측에서 인선 문제, 국내 문제, 취임 전 준비, 여러 나라가 사전에 만나길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취임 전에는 외국 정상을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어쨌든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존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번호를 바꿨다. 이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됐어요. 네.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 중이라는 건데요. 앞서 지난 7일에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저도 제 첫 호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 무조건 바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리스크를 줄여나가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취임 전부터 써온 개인 휴대전화 번호 역시 교체할 것이다. 밝혔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공적 지위를 생각한다면 공적 라인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 받아야 하는 것이 또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와 지역 재력가 사이에 청탁과 동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검찰이 살펴보고 있다면서요. 네. 검찰이 이제 최근에 강혜경 씨에게서 2021년 7월 안동 지역 재력가 A 씨가 명태균 씨에게 아들의 채용을 청탁하며 돈이 오간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안동 지역의 다른 사업가 B 씨가 명 씨의 미래한국연구소 2억 원을 빌려줬는데 그 중 1억 원은 A 씨 돈으로 청탁을 위한 것이니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 A 씨 아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어서 A 씨가 아들의 취업을 명 씨에게 청탁하고 실제 이뤄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건데 이에 대해 연구소에 2억 원을 빌려준 B 씨는 자신이 인수한 공장에 A 씨가 투자하기로 한 돈은 돈을 받은 것일 뿐 자신이 전달책 역할을 한 것도 A 씨가 청탁을 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A 씨 측의 입장도 전해진 게 있나요? 일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YTN 취재진이 A 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한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A 씨 아들은 자신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에 추천했다라고 하면서 A 씨 아들은 억울하고 아버지는 명 씨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검찰은 이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또다시 불러서 조사한다는데요. 벌써 몇 번째 조사입니까? 벌써 열 번째 조사입니다. 강 씨 측은 월요일 조사에서 그러니까 오늘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관련자들의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진술한다는 계획인데 이 오세훈 시장 측은 명 씨가 오 시장을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 명 씨가 제공했다는 여론조사나 기타 자료를 단 한 장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의혹을 일축했는데요. 검찰은 공천기입 의혹 핵심 인물들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3일까지로 연장하며 수사기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에 곧비를 죄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저희 3부에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 시장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 소식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인데요.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을 놓고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의 신경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로 언론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친한계 입장 살펴볼까요?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 당원 게시판을 문제 삼는 것의 핵심은 한동훈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도 SNS에 제2의 일식시비라면서 일식시비든 당원 게시판이든 김옥균 프로젝트든 물불 가리지 않고 한동훈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일군의 집단이 실제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일식심 논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 의사를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했지만 한 대표가 답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김옥균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친윤계가 한 대표 조기 낙마를 모의한다는 내용의 지라시입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을 이런 논란들과 연결 지은 것은 이번 사안 역시 한 대표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를 뒤에서 공격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068개라고 하는데 이걸 전수조사 했다고요? 네.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이 161개였고 나머지 907개는 한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이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언론사 사설이나 기사, 경력성 글, 단순 정치적 견해 표명글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위 높은 비방은 드물다는 게 친한 게 주장입니다. 특히 한대표의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동명이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설명이고요. 한대표 측은 한대표가 쓴 글이 아닌데 한대표가 글을 썼다고 주장하는 유튜버들이나 한대표 가족 명의로 대통령 등에 대한 극언을 썼다고 주장하는 유튜버들 조만간 당 차원에서 고발한다 방침입니다. 그래요? 썼는지 안 썼는지 밝히면 될 것 같은데 전수조사할 시간에 그냥 밝히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친중계의 입장은 어떤가요? 한대표 가족이 글을 작성했는지에 대해 한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채 변명만 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은혜 의원은 SNS에 밝힐 수 없는 것인지 밝힐 자신이 없는 것인지 당원과 국민에게는 간단한 일이 왜 당대표 앞에서 어려운 일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한핵관들을 시켜서 무의미한 변명을 길게 늘어놓지 말고 깔끔하게 가족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SNS에 적었습니다. 그래요. 게시글 누가 썼는지 밝히면 될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일이네요. 이번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 노역을 했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강산에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주체로 추도식이 열렸다는 소식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사도강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일본 중앙정부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비롯해서 니가타현 지사 등이 참여를 했는데 추도식에는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측에 불참으로 30개 자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쿠이나 정무관 1940년대 사도강산에서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 하에서라고 해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갱내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일하다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그래요. 애도의 표현을 했지만 이 강제동원과 관련된 표현이 없었다는데요. 그렇습니다. 강제동원과 관련된 표현이 이제 우리 측에서 가장 집중하고 보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쿠이나 정무관은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도 강제동원과 관련한 강제성과 관련된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나카노 고 실행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사도강산이 세계의 보물로 인정된 것을 보고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큰 기쁨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세계유산 등재 기념 행사가 아닌 노동자 추도식임에도 기쁨이나 활약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등재 의미를 부각한 셈입니다. 그러네요. 이 추도식이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강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매년 열기로 한국에 약속한 조치로 첫 시행된 행사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추도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한국 유족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행사 명칭 또 일본 정부 참석자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이쿠이나 정무관 2022년 8월 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내에서 논란이 일었고 우리 정부가 행사 전날 전격적으로 불참을 결정을 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일본 정부 대표를 맡은 건 한국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처사다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본 측의 대응에 진정성이 결여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와 쏘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유영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